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AI 전문가 임원숙 강사입니다. 밤새 PPT 만드느라 지친 직장인들, 발표자로 만드느라 머리 지나는 학생, 그리고 강사님들 주목하세요. 딱 한 줄 주제만 입력했을 뿐인데 60초 만에 슬라이드가 완성됩니다. 오늘 제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많은 수강생 분들이 여러분처럼 믿지 못하셨지만 10분 후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에 딱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슬라이드 제작 시간은 5분의 1로 줄여주고 퀄리티는 5배 향상시켜주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AI 도구는요. 감마 앱입니다. 감마 앱을 활용해서 슬라이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감마 앱은 구글에서 검색하고 링크를 접속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제 화면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구글 검색창에 한글로 감마 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감마 앱 링크가 보이는데 감마 앱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 주시면 바로 감마에 접속하는 거고요. 감마에 접속하신 후 화면 가운데 보시면 사인업 퍼 프리 버튼이 보입니다. 사인업 퍼 프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이메일을 입력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컨티뉴 위드 구글 버튼을 눌러서 구글로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해당하는 구글 계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회원 가입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감마 앱 메인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처음 회원 가입을 하고 진행하셔 들어오시는 분들은 화면에 어떠한 슬라이드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서 우리는 바로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 가지로 우리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계열을 입력해서 텍스트 붙여넣기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를 제작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을 불러와서 슬라이드를 제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새로운 제목을 입력한 다음에 슬라이드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리젠테이션, 웹사이트, 문서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중간에 보이시면 8개의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10개까지 만들 수 있고 저희는 8개의 카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설명하세요란에 내가 만들고 싶은 주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AI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입력한 후에 화면 하단에 보이는 개요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요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8개의 개요를 감마 앱이 완성해 줍니다. 첫 번째 AI 프리젠테이션 장점, 작성 절차, 구조, 기법 등 8개를 완성해 주고 있고요. 감마 앱이 완성해 준 개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제의 옆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윤곽선 재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직접 개요를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감마 앱이 만들어준 8개의 개요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또 하단에 보시면 다양하게 또 내가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카드당 텍스트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이 선택되어 있고요. 나는 만약에 글자를 많이 넣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요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좀 상세하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으로 한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도 감마 앱이 넣어주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웹 이미지 검색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AI가 나의 슬라이드 주제에 맞추어서 생성해 준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AI 이미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스타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색상 또는 스타일, 분위기를 기술해 주실 수 있는데 저는 실사 이미지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모델 버튼을 눌러주시면 플레이그라운드 2.5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 또는 플럭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생성해 주는 모델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플레이그라운드 2.5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고급 모드로 추가로 또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만든 슬라이드를 프리젠테이션 할 때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비즈니스라고 쓰기 대상을 입력을 해 보고요. 만일 학생이라면 쓰기 대상을 대학생이라고 해주면 좋을 거고요. 톤은 연구용 또는 전문가라고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모두 완벽하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계속 버튼을 눌러 슬라이드를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버튼 옆에 보면 숫자 40이 보이는데요. 40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40 크레딧이 사용됩니다. 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감마 앱을 처음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400 크레딧이 제공이 되고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슬라이드 제작을 하게 되면 40 크레딧씩 사용하게 됩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테마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양한 테마를 보여주고 있고요. 내가 작성하는 슬라이드 주제나 분위기에 맞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리스 테마를 선택을 하고 생성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 눈앞에 슬라이드 8장이 쫙 펼쳐질 예정이에요. 생성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감마 앱이 마법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벌써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 작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텍스트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미지까지 텍스트에 맞추어서 구조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서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벌써 5개의 슬라이드가 작성이 되었고요. 6개 그리고 7개, 8개의 슬라이드가 완성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반에 제가 깜짝 놀라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이렇게 실시간으로 슬라이드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신 분들 모두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슬라이드를 지금 보는 감마 앱 화면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 있는 주요 기능 몇 가지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테마 버튼이 있어요. 테마 버튼을 눌러주시면 처음에 우리가 생성할 때 내가 선택했던 테마를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 왼쪽 위에 보시면 AI로 수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AI로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글쓰기 또는 더 길게 더 짧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제목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텍스트 내용을 내가 직접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여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지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화면 하단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버튼 여러 개가 보이는데 네 번째 강조 이미지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강조 이미지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비슷한 이미지를 또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보이고 있는 이미지 선택을 하고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만 해주면 바로 이미지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만들어준 이미지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 AI 이미지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웹 이미지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프롬프트에 맞게 인터넷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검색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마의 메인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슬라이드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정이 완성이 되면 지금 보이는 감마의 화면에서 바로 프리젠테이션을 하실 수도 있어요.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프리젠테이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성된 프리젠테이션을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바로 프리젠테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만들어 놓은 프리젠테이션을 PPTX 파일이나 PDF 파일로 내보내게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점 3개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보내기 버튼이 보이는데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PDF 또는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해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마 앱을 활용하여 슬라이드 제작을 빠르고 쉽게 하는 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 에듀이너스 임원숙 강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